여긴 고아들만 모인 곳이야 고아? 내가 왜? 문자가 이케아 가진다! 이걸 어떻게 먹어? 아빠! 다른 길이라 이쪽으로 가는 게 틀림없어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요? 넌 가짜거든 내 딸이 아니란 소리잖아 민설아 쌍둥이 동생 석영아 천수지구 시공권 당장 넘기라고 해 낙댕을 차리지 마지마! 이런 미친 진짜 엄마 딸이었다고 삭갱이 어딨어? 석영아! 엄마 나 이제 찾지마 적어도 아빠는 안 잡힐 테니까 석영아 24시간은 아직 편하실 거야 로건은 있다! 그 여자가 나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웠네 헬퍼룸 뒤쪽에서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나서요 누구세요? 심수련 로건! 로건! 로건이 고객님! 아악! 환상의 파트너야 비검아! 이거다! 난 절대 로건을 죽이지 않았어 Bi-건! 수련 씨 보고 싶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